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를 살아가신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기는요 배우 강진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여기 지금 남해군입니다. 남해 최고의 명소죠. 저기 가까이 볼까요? 아 그러면 이게 은빛 상주 은빛 해수욕장입니다. 아 아름답습니다. 한상입니다. 진짜 너무 앉아 뿅 가는데요. 이야 기가 막힙니다. 아주 그냥. 이야 자 그러면 요 옆으로 가면요. 이렇게 전경이 좋아요. 전경이 좋고. 이렇게 또 보리암입니다. 여기 명소. 보리암. 여기서 이렇게 있죠. 소원성취. 무병장수. 잘 되게 도와달라고. 우리 팬 여러분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. 우리 자식들 건강하고 대학교 붙어달라고.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. 제가 존경호사람동완단님도 감독님도 내년에는 승진하셨어요. 이사장이 되십시오. 반드시 될겁니다. 이 강진아가 확실히 도와드리겠습니다. 자리여. 기억내. 나무관세 모살. 옷마니. 옷마니가. 인간강진아 내년에는 돈 2억만 벌게 하십시오. 2억. 2억만 벌게 하십시오. 여러분. 고맙습니다. 부처님께 비난이다. 수리수리 마수리. 옷마니. 밥매오. 자리여. 기억내. 여러분. 다음에 오십시오. 여러분들. 최고의 좋습니다. 여러분. 감사합니다. 땡큐. 고맙습니다.